쇼핑을 입은 올 것 같은데 근데 떨어지도 안 나올 것 같아 걸려서 너무 커서 우와 드래곤볼 드래곤볼 조롱 피규어만 사용해놨네 이거 아시지 이거 우리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드론 했는데 안 밀리던데 어떤, 저거예? 여름초대 끝이야 아, 저거 딱히 있는갑다 누가 많이 밀어놨네 1,2번은 저희가 한 거 아니야? 그래 너무 많이 밀어놨는데 저희가 한 거 아니야? 절대 이거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절대 이거 하시지 않으셨어요? 확인했는데 맨날 세팅이 바뀌어서 지금 막 바퀴 두 개나 내놨네 안 밀리게 저는 본드 발라놨고 저는 안에 넣어놨고 근데 이거 드래곤볼인데 약간 탐나는데 한 3만원, 4만원 쓰면 나올 거 같은데 3번은 거의 다 안 밀린 거 같아 누가 좀 밀어놨네 한 만원치 밀어놨네 5천만 밀어볼 거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드래곤볼 딴 데 없는 거니까 이거 두 개 다 좀 사나운 거 같은데 3번 3번 5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릴 것인가? 말 것인가? 밀리면 뽑을 수 있고 안 밀리면 못 뽑고 6회 딱 가운데 정면 한번 질려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오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와 0.1mm씩 이렇게 되면 가운데는 안 밀리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조금씩은 너무 많이 남아서 안에 넣어가지고 한참 밀려야 됩니다 사장님의 주장 사장님의 주장 왼쪽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왼쪽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왼쪽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좀 한방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거 뽑고 싶은데 이거 뽑아서 타고 다니니까 오른쪽 오른쪽 끝을 밀 수 있을 것인가 아 정확하게 들어갔는데요 어 으쨰아 자 어느 세월에 저거 시타밀겠노 아 벌써 3회밖에 안 남았어요 아 아이씨 위치 망했다 그냥 밑에 밀어야 되겠다 2미리 간 것 같은데 어느 세월에 믿나요 이거 5,000원 쓰는데 아까 똑같아 위치가 아 괜히 시작했네 이거 자 다시 오른쪽 아 들어갑니까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은데 봉이 옛날보다 좀 느려진 것 같아 옛날에 엄청 빨랐는데 자 이렇게 오른쪽 조금 밀고 0.1미리씩 돈으로 뽑아야 돼 마지막 샷 랭랭땅땅땅땅땅땅 5,000원치하고 저만큼 뱉습니다 아 이거 만원 넣어야 될 것 같아 5,000원 넣으면 어차피 만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어 태풍불나나 5,000원에 태풍 오기로 했습니까 네 딱 태풍이네 보니까 많은가 봅니다 생방인데 뒤에 노가 안좋으면 생방이지 더 가나요 아 밑에서 나와보이네 옛날에 오리 5만원 치는 적 있는데 만원이 이리밖에 안 남았어 물론 dev pro 버리다 자 www 가나요? 오 조금 0.1mm 아 빡세네 아까하고 거의 똑같은데 15,000원치 밀었는데 거의 똑같네요 개빡세 이제 25,000원치 갑니까? 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벙어리를 좀 주세요 오그로를 끌기 때문에 녹방이라고 오그로 끄시는 분들은 벙어리 1회를 슬쩍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왼쪽 가나요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밀어 어? 안 들어갔다고? 야! 아이! 이거 한 번 내가 뽑은 적 없잖아 그렇게는 당연히 당연히 상방이지 녹방이면 옛날에 내가 뽑았어야 되는 건데 한 번도 뽑은 적이 없으니까 자 왼쪽입니다 가나요 하나 두 아 진짜 조금밖에 안 됐네 아직도 이만큼 아직도 이만큼 바킹이 앞으로 많이 오긴 했다 힘들다 힘들어 힘겹다 힘겹 과연 선호공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퀴먼지 님이 한 개 몇 분선 감사합니다 생방 맞죠? 가나요 아씨 이게 왜 왜 이정도 들어갔으면 100%인데 이게 이제 관전 끝에 안 맞아서 그래서 깎아 놔가지고 아 바람 엄청 불어 아 바람 악조건이 많습니다 아씨 아 이거 완전 100% 들어갔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유리 바로 유리를 바로 밑에 들어갔습니다 아 저 옆에 박스 좀 읽어야 되겠다 진짜 안 밀리네 완전 손해인데 아닌가 아예 더 옆으로 가볼까 완전 옆으로 가가지고 그냥 밀리겠지 가나요 오 저 딱 끝에 맞춰야 조금 밀리네 끝에 맞춰야 조금 밀리네 끝 25000원 채입니다 지금 거의 처음하고 처음하고 많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아 르블랑 님이 한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왼쪽 끊임없는 반복의 싸움 자 또 왼쪽 아 너무 빨리 됐나요 아 이게 안 들어갑니까 아까 왼쪽 맞아요 옛날에 비하면 진짜 빡세게 옛날에는 한 이정도 되면 이제 거의 나올 각인데 사장님이 이제 본드도 붙여놨고 파킹도 붙여놨고 가까놨고 가까놨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게 됐습니다 들어가나요 아직도 엄청나마 25000원 치 했는데 아직도 20000원 치 지금 이거 뽑고 있습니다 옆에 거 더 좋은데 이거는 더욱 힘들 거 같아요 파킹을 여기는 막 5000개를 붙여놨어 군대하고 그나마 이거 이게 좀 실 거 싶어서 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거 밀릴 것인가 5에 남았고 25000원짜리입니다 지금 뜨겁니까? 많이 틀었어요 박스 밀 된거 잖아요 입판에는 박스를 밀어서 미틀게 했습니다 뚜루뚜루뚜루뚜루 뚜루뚜루뚜루뚜루 뚜루뚜루 뚜루뚜루뚜루 박스를 밀어서 아 박스 차기! 아 박스 찢어져서 안밀린다 큰일났다 이거 박스 추적 야 이거 완전 여기 왼쪽 끝에 맞춰야한다 박스 찢어져서 이렇게 드랍힌다 이거 와 이것도 이제 이런 추적을 사장님이 아 박스 세거 넣어야지 사장님 요쪽을 밀어가지고 돌려서 오케이 조금 돌렸네 아니 이거 뒤로 밀리고 있는게 이거 아이씨 그대로인거 같은데 내 눈이 이상한건가 처음하고 그대로인거 같은데 지금 이제 이거 다 쓰면 25,000원 날라간건데 이제 25,000원 자 이제 왼쪽입니다 다시 오 들어가나요 100% 들어갔거든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돌리긴 돌렸는데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긴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흰옙다 흰옙이 흰옙다 흰옙이 자 헤카리 아 이거 당했다 아 이게 안 밀립니까 와 와 이거 한 5만원 가긴데 이거 전화 찬스라고요 안좋어 이 사안이 엄마빡빡한데 불러줄거 같습니까 해봉이니 백봉사 한개 소이뜸꽂이니 한개 아이 감사합니다 뽑아야되겠다 무조건 뽑고 말뜰거야 나는 못 뽑는게 없다 하나야 아 지게에 너무 많이 깎아나서 앵간하게 안 들어갖고는 밀리질 않네요 이 깎아난거 보시면 깎아난데 이게 또 틀어져 있기 때문에 네 힘들다 아 좀 많이갔네 많이갔지 흑형님 흑형 4개구만 와 바람 들어가는데요 과연 밀릴것인가 아 약간 조금 밀다가 말았어요 일단 꺾이기 꺾였기 때문에 이 다음판에는 느끼가 자 밖으로 많이 왔죠 지금 내가 봤을 때 한 2만원 차면 2만원 차면 공포에 2만원치 2만원치 공포에 2만원치 100개 묻었다고? 잠깐만요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아 바람도 불구네 태풍을 뚫고 뽑게 합니다 아 100개 아 제이 누나가 100개를 고맙습니다 100개 많은 추가 아 바람이 장난 아니네 진짜 고맙습니다 우와 뽑기하다가 날라가는가 아이가 자 3회 남았구요 지금 3만5천원짜데 지금 나도 얼마짜리인지 기억이 안나 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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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안 박아도 지금 안될 판에 유리까지 박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위치는 괜찮은거 같은데 네 들어갔는데 위치가 망했나요 설마 오케이 자 그나마 조금 미뤘습니다 아 35,000에 이리 멀었나요 언제 되나요 이거 괜히 시작했나요 돌멩이로 깨고 싶습니다 자 오른쪽 끝 위치 좋고 가나요 오케이 아 진짜 시 저렇게 안 밀네요 이거 자 이만큼 남았습니다 끝났다 35,000원 이게 얼마짜리? 이거 10만원짜리 되겠지 이거 10만원짜리 쓴다고 뽑겠습니다 네요금 볼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팬분께서 위치즈 좋아하신다길래 어 그래 공부하고 위치즈 좋아합니다 자 45,000원 딴건 진짜 온도가 보내겠다 와 이게 이거는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또 파킹이 쌍파킹이에요 이거는 예 이거 두개나 박아놨어요 여기는 한개인데 본도 엄청 빨라놨고 45,000원짜리 45,000원짜리 눈물 눈물의 돈이 들어갑니다 다시 왼쪽편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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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들어갑니까 오케이 자 이번 만원에 뽑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많이 뒤로 갔기 때문에 자 이제 오른쪽을 공략해봅시다 왔습니다 일단 약간 위치를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끝을 딱 안 맞춰면 안 밀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리를 거의 100% 타고 있기 때문에 아 아 진짜 참 조금씩 조금씩 오 근데 밑에 많이 빠졌다 이게 참 아쉽게 봉이 윗봉 같은거라서 근데 밑에 지금 거의 다 빠졌네요 밑에는 왜 이렇게 다 빠져있지 설마 이거 우에 치는데 밑에 빠져버리는거 아니야 감 개이득인데 자 왼쪽 공략합니다 위치가 아 오 위치 아쉬웠는데 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고지가 위에 남았고요 근데 밑에가 지금 그 진 다 빠졌대요 더 밑에 한번 가볼까 이거 밑에 봉이 내가 알기로는 봉이 밑봉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데 썩는 셈치고 밑에 한번 해볼게요 네 밑에 오고 왜 지금 많이 빠졌지 운 좋아하고 뽑힐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밑에는 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 나 가나요 역시 윗봉이라서 위로 위로 타버리죠 저거 밑에는 안되네 사장님이 밑으로는 안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만 밑은 다 빠졌는데 위에만 공략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불편한 진실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고 자 드래곤을 뽑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거에요 피규어 가나요 힘겹게 오른쪽 왼쪽 왼쪽 지금 맞춘거면 한 20편 넘을거 같은데 아 이번 망언에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바퀴 내가 봤을때 바퀴가 안빠지네 사장님이 원래 재키면 밀면 바퀴가 앞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안빠진거 보니까 사장님이 이제 뭐 어떤 마킹이 안빠진게끔 끝까지 밀어야 되는거지 힘겹지 그러면 들어갔습니다 뭡니까 아 이게 뭔가요 한참 많이 남았던건데요 드래곤보 자 유쾌가 남았기때문에 좀 이따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빼려야겠다 이거 한번 여쎄요 이래 남은건 제가 간단하게 휴대용 dmb 아 스키드보드 한번 밀어볼까 우와 이거 안되겠다 고맙습니다 한번 즙싸게 한번 어디야 고맙습니다 우와 크다 등치가 좀 많은데요 무거운데요 자 이랬나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아 dmb를 그러면 한번 dmb에 잠깐 밀려있기 때문에 요시 잘 들어가면 끝나는데요 들어갔습니다 dmb 한방에 갑니까 벽돌이 사장님의 주작이 사장님의 주작이 이야 근데 오 이게 좋은거네 무겁네 네 자 저거는 벽돌이구요 아 멘도기 아 뭐 없나요 푸도라디오 푸도라디오 한번 가볼까요 자 잘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잘 들어갔는데 뭐죠 이거 벽돌이 왔는데 허허 참 아 3회 남았네 뭐라도 보고싶은데 멘도기 아 멘도기 파킹 터닝맥카드 텐트 전부 다 파킹이 있네 근데 이왕 그러면 멘도기랑 가봅시다 자 멘도기 잘 들어갔는데요 밀립니까 어우 왜 이렇게 안 밀려 뽑으라는거야 말하는거야 안되잖아요 에이 들썽 싶은거 없나요 이거 캡틴 아메리카드 파킹이 없는데 이거 한번 밀어볼까 캡틴 아메리카 지금 2회 나왔는데 잘 들어갔는데요 아 아 아 방금 좋았는데 좀 밀리는 각인데 파킹이 없어가지고 한번 더 해보자 만약에 이게 밀리는 각이면 돈을 드는거 뽑으면 되죠 이게 마지막인데 밀리는 각이냐 아니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되어야 되는데요 좋습니다 백프로드 갔습니다 한방에 부르스 오 오 이정도면 캡틴 아메리카 요거 괜찮을거 같은데 요것도 지금 바킹이 없거든 밑에 바킹이 있긴 한데 밑에 이제 밑에 있어요 밑에 자 일단 요걸 뽑았기 때문에 요것만 잠시만 보고 야 지금 손호반하고 손호공 있는거네요 이 밑에도 지금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좀 무거운거네 어 제가 이거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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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드래곤볼 자 시즈맨의 스샷용 어 드래곤봉님이 초콜릿백개 제이 누나 또 백개 주십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에네르기판 고맙습니다 땡그 2 4 5 5 1 오 5 6 6 6 6 감사합니다.